안녕하세요. 집사임당 김애란입니다. 오늘도 1분 1초가 바쁘신 대표님들을 위해 온라인 브리핑 준비했습니다. 오늘 매물 매물번호는 지산 046번입니다. 평촌역 도보 10분 이내 오피스 상권 사무실 임대매물입니다. 지식산업센터고요. 위치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0-1번지 평촌 IS 비즈타워입니다. 해당층은 전체 15층 중에 9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차는 전체 467대 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는 8대 있습니다. 면적은 분양면적 54평이고요. 전용면적은 25평입니다. 방향은 창문 기준으로 북서형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8년도입니다. 지하철은 4호선 평촌역이 도보 10분 이내로 가장 가까이 있어서 교통 이용하시기 굉장히 편리하십니다. 매물 특징으로는 냉난방기가 천정형으로 2대 설치되어 있고요. 지문인식 출입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분이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 인수 가능하시니까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피스 주변에 지식산업센터 밀집지역이라 상권도 굉장히 형성이 잘 되어 있어서 인프라 누리시기 굉장히 좋으실 걸로 예상되고요.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이런 평소 이 가격대 잘 나오지 않아서 원하시는 분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1700만원이고요. 임대료는 170만원입니다. 관리비는 평당 5천원 꼴로 계산하기 때문에 127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 퇴거하였고 공실이기 때문에 즉시 입주 가능하십니다. 관리비는 수도세 포함되어 있고요. 임대료와 관리비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블로그나 유튜브에 올리지 못한 메모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